지하의 썬데이기타임 네 썬데이기타임 시작합니다 웨스트 미니스터 저번주에 이어서 이번주에도 뭐야 핑크 트래블 부스터 그럼 핑크겠지? 짠! 그렇지! 맞아 스티커 있고요 핑크 핑크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핑크 너무 예쁘다 이거 색깔 펄이에요 펄 펄감이 약간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되게 가벼워요 진짜 가벼워요 거의 뭐 깡통 느낌인데 이거는 너무 가볍다 얘가 뭐 트래블 부스터라고 하니까 궁금하네요 하얀색 노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210g 이 정도면 뭐 우선은 디자인적으로는 색깔적으로는 100점입니다 네 그러면 사운드 들어볼게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기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핑크 트래블 부스터 야 얘는 색깔부터가 너무 좋아요 우선 합격 이게 색깔이 아무래도 영국풍이에요 영국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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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풍이죠 근데 그레이가 좀 있어 영국풍인데 미제레네 네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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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계 미국인인가 근데 그렇게 치면은 다 영국계 미국이라니 어 하하하하하하 이게 트래블 부스터 하면은 전 생각나는게 어 복수 H30 아 우리 복수 H30 우리도 핸드와이링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어태금이 없어갖고 그렇죠 그냥 부들부들 부들부들 맞아요 누구는 또 먹먹하다고 그러기도 하고 맞아요 부들부들한데 그래서 뭐 저 로리 갤러거나 엣지 유투 엣지나 우리 브라이언메이 그런 분들은 다 복수에 트래블 부스터를 장착하고 칩니다 다 다 전부 그냥 거의 뭐 세트식으로 세트식으로 그냥 뭐 아 뭐 쓰레바퀴와 빗자루처럼 빗자루처럼 이렇게 붙어댕기는 건데 이게 또 트래블 부스터 아까 클린부스터 그 점주의 클린부스터처럼 트래블 부스터는 트래블을 강조하잖아요 라고 보통 단순히 알고 있죠 단순히 알고 있는데 트래블을 강조하면 음 밸런스가 깨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정성껏 톤을 만져놓고 밟으면 엉망대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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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망한거죠 어 그래서 트래블 부스터라고 하면은 이제 그 트래블을 올리는게 아니라 네 이제 핑크 트래블 부스터는 어 그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분명히 트래블이 올라가게 올라가요 네네네네 고음역대 자체를 네 확장시키면은 이제 좀 쏘잖아요 네 그런 그런 임패팅이 아니고 네 단순한 부스팅이 아닌 것 같아요 어 네 이제 클린톤과 개인페달을 이제 함께 사용할 때 네 좀 더 선명하고 공격적인 드라이브 톤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되는거죠 그러니까 사운드나 톤메이킹 이 EQ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것만 하이만 싹 넓혀 벌려줘 그러니까 안 쏴요 쏘지도 않고 그냥 들여볼게요 우선은 클림부터 들려드리면 트윈 리볼브 트윈 리볼브 어우 좋아요 햇보통에 놓고 붙여볼게요 어 진짜 아 아 아 아 여러분 저기 뭔가 떼를 벗긴 것 같아요 왜 녹슨 걸로 딱 벗긴 느낌이네요 백내장 수술한 것 같아요 쫙 그러니까 답답한 소리 싫어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아 답답한 소리 좋아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나 나 좀 어둡고 어 좀 그런 이렇게 쏘는 거 제가 귀 자체가 하이를 진짜 잘 듣는 편인가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거슬리는데 어 나는 이런 소리가 더 좋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거 핑크부스토를 끄면 어 진짜 먹먹하잖아요 어 그쵸 아 이거는 물 먹은 거고 잠깐만 해서 어 물 먹은 소리 여기서 키면 이 물 먹은 소리가 선명이죠 오 오 오 삼 Beyonce 한줄평이 지하도 좋아하는 트래블 부스터 맞아 나는 트래블 별로였거든요 자 와봐요 개인이에요 이거 개인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 있는 드라이브를 했을 때 개인양에 대해서도 더 공격적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부스트는 클랩 부스터 느낌의 전체적인 부스트고요. 여기 레인지가 이제 올리면 하이 때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부스트가 되는 거고 얘는 근데 발란스가 안 깨져 안 깨져요. 시아나 발란스가 안 깨지는 건 굉장한 기술력이에요. 여기 레인지를 이렇게 돌리면 끝단 가서는 못 쓰는 소리가 돼야 되는데 끝단 가서도 멋있어요. 그러니까. 로우를 하면 이렇게 돼야 되고 하이를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나 봐요. 되게 물결처럼 되게 이게 하이잖아요. 이 땡땡거리는 하이소리에서도 로우가 올라가네요. 이게 벌어지는 거야. 확장이 되니까. 그러면 갑자기 먹먹해졌죠? 제가 껐으니까 먹먹해지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드라이브 레드락 한번 걸어볼게요. 이렇게요. 와, 이 예쁘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커스텀샵 같은 비싼 기타 사지 마시고 맥펜을 사신 다음에 맥펜 사고 얘를 웨스트리스터를 구입하십시오. 와, 얘 너무 좋다. 어떻게 사운드를 이렇게 잡아주지? 이야... 마샬로 한번 바꿔서 와, 이게 뭐지, 얘네? 아, 난 근데 진짜 부스터 중이에요. 네, 이렇게 좋은 거 처음 봐서는. 부스터는? 부스터는 잘 쓰면 본전이고 잘못 쓰면 망해, 그냥 다. 왜냐하면 사운드 내가 만든 톤 자체가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바로 없어져요. 커지는 거에 의의를 두고 써고 그랬거든요, 저도. 근데 이게 부스터를 넣으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좀 잘 조절하면 좋다. 근데 조금 잘못 조절하면 활짝 놀래요, 내가. 어머머머머, 이렇게 놀래요. 네. 지금 마샬 크린톤인데? 아, 이거 크린톤. 크린톤이 약간 허스키하죠, 마샬이라. 여기다 넣으면? 기타가 되게 민감해져요. 그래갖고 되게 치기 편해요. 아아. 한번 쳐보시죠. 제가 껐다 껐다 할게요. 되게 편합니다. 지금 껐어요? 답답하죠. 그리고 누가 크린톤으로 놀라. 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게 치기 편해요. 끄면 불편해. 그 짝 이런 것도 손발 짝짝 차고. 오.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우, 이거. 오, 좋죠. 끄면 갑자기 답답해. 그 짝짝도 탑.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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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톤맛도 안 달고. 여기다 키면? 아우, 그냥 뭐랄까. 과자 부스러지는 소리. 오. 오, 마이 크리시 피샤고. 오. 드래블 부스도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우리 이펙트 한번 걸어볼까요? 네, 가보시죠. 이번에도 레드락, 그냥 드래블 한번 걸어볼게요. 오, 재밌다. 봐요. 섞어볼까요? ,osos. 고ка. 한글자막 by 김재현 현명도가 그쵸 와 이렇게 바꾸지 부스터가 이런 일을 하는 애였군요 그런가 봐요 전 처음 봤어요 보통 부스터는 엉덩이에 뿔난 고등학생들이 자기 존재감을 밝히려고 쓰는 거다 솔로에는 꼭 쓰는 꼭 그렇게 해서 나는 고등학생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건 좋다 진짜로 장난 아니에요 진짜 부스터 있어야 되겠네요 있어야 되겠네요 한줄평 주시죠 이 시대의 재난지원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뭐야 이 20만원 여로 20만원 아니고 19만 8천원으로 19만 8천원 네 맞아요 19만 8천원으로 집에 있는 모든 기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와 재난지원 재난을 와 살려내네요 아 그렇습니다 진짜 좋았어 진짜 좋았어 아까 9점 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봐봐 이게 나올 거라니까요 이게 나온데 너무 궁금한 회사야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코디 한번 제가 만나보고 싶네요 네 코디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무슨 밴드 했었고 그렇지 그렇지 그걸 찾아봤으면 좋겠어 노래 뭐 했던 거가 뭐가 있는지 지금 안 하겠죠? 지금 이거 이거 뭐 충분히 부자 됐을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이게 만들어진 회사가 얼마 안 됐잖아요 아 네네네네네 진짜 번창할 것 같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번창할 것 같아요 번창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쵸 와 장난 아니에요 저도 한줄평 들을게요 트래블부스터 주인공은 나야나 네 그렇죠 나야나 주인공은 핑크부스터입니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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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트래블부스터계의 최고 최고 나야나 나야나 그렇죠 어휴 이게 나 부스터가 이렇게 좋은 건 이거 사람이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오래 사십쇼 몇 대 몇 나 그 점어 10.0 예 완전 완벽합니다 진짜 병호쌤한테 딱 맞는 거 아니에요? 진짜? 네 맥펜 유저들은 이거 꼭 보십쇼 진짜 근데 쳐봐야 진짜 쳐봐야 돼요 왜냐하면 기타가 살았대니까 어 이게 그 운지하는 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그리고 날라다녀 기분이 좋아 자꾸 치고 싶어 어 그런 사운드가 있거든요 손에 딱 달라붙는 그런 사운드가 있는데 이걸 만들어줘 그걸로 와 이거 너무 신기하죠 자 오늘 그 뭐야 웨스트 민스터 민스터의 핑크 트래블부스터 네 아 오늘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죠 첫판부터 즐거웠죠 네 자 그럼 다음 주에 또 멋진 기어들이 찾아올 건데 이거였으면 좋겠는데 어 나도 웨스트 민스터 추천합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주에 또 궁금하지만 네 멋진 기어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너무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계속 계속 조심하시고 네 건강관리 잘 하세요 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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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